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만문입니다 자 오늘은 히트맨이라는 게임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반드시 꼭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20년 중 20년 전으로 왔네요 야 확실히 풀옵션이야 그래픽 좋지? 이번에 시작은 양복이 아닌데? 마박이야? 난 다이애나야 난 다이애나야 날 데려가준네 이곳이 비밀 유지가 심하네 당신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느낌인가요? 랜덤 이분은 좀 내가 자망을 알아 사실 내가 해석해 줄게 베타 때 본 게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으러 왔다라네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 테스트를 보러 온 것 같아 암살자로서의 역할이 적절한지 적절한지 만약에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암살자로 쓰겠지? 이 녀석이 타깃이랍니다 이 녀석이 타깃이랍니다 사람 숫자 봐라 이 녀석이 타깃이랍니다 이 녀석이 타깃이랍니다 난 사실 히트맨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음 하지만 하지만 난 오늘만큼은 완벽한 암사자가 돼보이겠어 올라와보자 어? 잠깐만 기술자가 있구만 됐어 이건 뭐지? B버튼 아 원패 오케이 뭔지 알았어 버튼 다 알았어 이제 어 사일런트 테이크 다운 어?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됐어 이렇게 해서 재우고 그 다음에 어 기술자로 옷을 변복하고 됐어 이렇게 한다면 들어가라는 거지 좋았어 좋았어 내가 히트맨 처음이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녀석을 처리해야 돼 어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안에 넣어봐랍니다 됐어 옷을 훔쳐 입어도 알아볼 수가 있다라네요 오늘 제대로 오늘 제대로 잠입 영화 한번 찍어봅시다 오늘도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입소문이 아주 많이 타가지고 팟크라이 프라이머 영상이 굉장히 대박났죠 내가. 되게 많이 대박났어. 유튜브 중에서. 과연 여기서도 그 컨셉이 통할 수 있을지. 일단 좀 진행하고 그 컨셉으로 자리 가겠습니다. 저 자식이 분명히 나를 알아볼거야. 저 머리 흰색옷 뜨네는 이 근처의 직원들을 다 아는 그런 관리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기술자팀의 팀장 같은 그런 존재야. 자기 팀원이 아닌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눈치를 챈다라는 거지. 저 머리 흰색 점이 있는 애한테는 근처로 가면 안돼. 자 그러려면 안 걸리려면 뭔가 시야를 돌려야되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어디 돌아갈 길은 없나? 마땅히 있어 보이지가 않네. 다시 한번 돌아가자. 여긴 안되겠어. 여기 너무 위험해. 목표가 저기긴 하지만 한번 반대로 가봅시다. 누가 야한방송이래. 머리가 벗겨지면 야한방송이야? 이거 전국에 있는 탈모객 분들 다 일어날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면 안되. 자 한번 올라오봅시다. 기술자니까 오오오오오 위험해. 침착하게 갑시다. 최대한 침착하게 갑시다.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갑시다. 미스터미칸닉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함장님. 이 배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점검 나왔습니다. 절 절 믿어주기 바랍니다. 함장님. 어어 잠깐만 너무 나댔어. 너무 나댔어. 너무 나댔어. 너무 나댔어. 장난 여기까지 해야겠어. 너무 나댔어. 타겟을 찾아봐라. 좋았어. 너무 많이 장난치면 안되. 그럼 걸리기 때문에. 여기 타겟이구나. 타겟을 따라가라 그러네요. 시민들과 잠시 어울리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자 같이 좀 얘기 좀 나눕시다. 어? 떠나고 있어. 됐어. 현재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기술자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긴 VIP 존이거든요. 다른 길로 가야겠어. 경찰 옷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 옷을 입으면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이 녀석으로 변신을 해야겠어. 여기 좋은 무기가 있구나. 자 이 둔딱한 걸 향해서 녀석에게 정조준한 후 던집니다. 됐어. 자 그리고 녀석을 벗기도록 합시다. 됐어. 자 여기 안에 넣어야겠어. 자 냉동거 됐어. 이 정도면 거의 이건 진짜 이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냥 얼어죽는 거 아니야? 좋았어. 야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챙겨.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어? 잠깐만 총도 있잖아. 아니야. 이것도 들고 다닌다고 나를 오해할 수 있어. 최대한은 최대한 아니야. 최대한 최대한 암살자스럽게 하자고. 됐어. 나 여기 실패 따위는 없어. 이제 입장에도 되는 겁니까? 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 좋아스. 너무 웃길 것 같아. 옳지. 습관이다. 설마 어? 괜찮은 것 같아. 저거 얘기해 봐. 그 부분은 분명히 상체를 벗기가 스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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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 Toronto 몇 년 후에 스토리에 스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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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кр Π 정해진 것 같아. 스토리에서 스토리에서 스토리에 스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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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VIP 존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 타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연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직원이 좀 연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날 눈치를 채기 때문에 됐어 완벽해 타깃을 기다리라네 지켜보면서 야 이 할아버지 목소리 개 좋네 목소리 봐 이 할아버지 해 자 타깃을 따라갑시다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멀리 따라가자 바로 따라가면 안 돼 잠깐만 경호원까지 따라가는데 한 명이 더 늘었잖아 아니구나 다행이다 역시 와